다들 반갑습니다. 제가 믿은 거 아세요 혹시? 뭐였지? 이상훈입니까? 아이고, 안 힘들어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아기자기하게 입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성인 호르미 역을 맡은 베스트는 조용윤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피아노 치면서 말하는 건 너무 어렵다. 에스파 갔다가 아이브 갔다가 뉘진스까지 가다가 기다리 팬테로 전화하고 와이브 열어봅니다. 이랬어요. 이승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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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떳떳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천천히 다가왔다 물론 나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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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재가 자꾸만 나를 지나지 흰쌀을 안고 비춰 내게 눈 후에 정신발라 아무것도 없던 나의 사랑 심장이 그곳을 보내던 후 천천히 다가왔다 천천히 다가왔다 넌 나랑 함께 서른 눈물에서 눈이 빈 모습마저도 너무 못했더니 난 덩떡한 마음의 창을 불러 넌 나랑 함께 넌 나랑 함께 사랑이 난 네 표정들 무엇을 더 빌리길 바라 넌 나랑 함께 넌 나랑 함께 내가 자꾸만 나를 지나친 넌 나랑 함께 넌 나랑 함께 넌 나랑 함께 척신에 아줌개도 어떤 나의 사랑은 진짜 그곳에 모든 걸 우 찬란다 해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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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 나를 지나신 우산은 난 눈빛이 배를 적신할 뿐 내 안중에도 어떤 나의 사랑 신체를 그곳에 웃는다 잘한다 잘한다